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가 고려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조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고려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문화, 고려의 문화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늘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문화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고려의 문화를 한번 또 멋지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 부분을 보면은 일단 먼저 한숨부터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보여서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아야 합니다. 빠짐없이 외우고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한능검, 한국상능력검정시험, 그리고 중급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절대 실제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상능력검정시험의 출제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공부 양을 너무 늘리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내용,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중요하게 노란색 형광칠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만 잘 잡으시면은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자, 문화입니다. 제일 먼저 학문이 먼저 나와요. 유학의 발달,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학이 초기, 초기에 유학의 모습을 고려 초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태조 왕건때요. 고려 태조 왕건때 이 신라가 결국 고려한테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육두품 세력, 유학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당나라에 가서 유학 공부하고 돌아온 그러한 신라의 육두품 세력들이 바로 태조의 신화가 되면서 바로 이때 신라의 육두품이 매우 크게 태조 왕건때는 활약을 했던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초기에 빼놓을 수 없는 왕이 있죠. 광종. 자,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인 이것을 처음으로 실시하신 분인데요. 자, 여러분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과거제 아, 과거제를 실시를 처음으로 하면서 바로 이 과거제의 시험과목 시험과목으로 바로 유학을 채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과목은 갑자기 큰 주목을 받으면서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성종때 우리는 성종때까지를 대체적으로 초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성종때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유학을 바로 이 유교를 바로 정치이념으로 하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권위가 있어서 역시 이것이 받아들여지죠. 자, 그래서 초기에, 초기부터 유학은 아주 크게 발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바로 이렇게 권국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됐건 간에 초기에는 굉장히 진치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유학 역시 초기에는 매우 진치적이고 그리고 자주적인 그러한 성향을 띄웠다라는 거죠. 진치, 그리고 자주적인 그러한 성향을 띄웠다. 그리고 특히 성종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제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매우 자주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가 이제 중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안정이 되거든요. 고려의 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바로 이 유학 역시, 고려의 유학 역시 매우 보수적인 그러한 경향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보수, 계속 내 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보유하면서 내가 이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의 분위기 속에서 유학 역시 보수적 성향을 띄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중기의 대표적인 인물 유학자를 한번 꼽아보자 라고 한다면 바로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이 최충 최충이 있고요. 그리고 김부식 삼국사기를 저술한 혼자 저술한 건 아니고 함께 저술했죠. 책임자, 총책임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무슨 시대로 갑니까? 바로 무신정권, 무신집권기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에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무를 숭상하는 무신들,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포함한 학문들이 위축, 어느 정도 좀 위축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유학은 바로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가지게 됐는데요. 바로 이 원간섭기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유학의 일종입니다. 유학의 일파로서 당시 유행하던 성리학이 바로 원간섭기에 성리학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성리학이 도입이 되고요. 이 성리학은 바로 남성의 유학자인 주희, 주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주희가 바로 집대성을 한 유학의 일종인데 이것이 충렬왕 때 도입이 되고 그리고 충선왕 때 우리 공부했습니다. 만건당에서 바로 원나라의 유학자 성리학자들과 우리 고려의 젊은이들이 유능한 학자들이 바로 교류하면서 성리학은 더더욱 심화가 된다. 그리고 그때 인물이 이재현이고요. 고려의 유능한 인재가 이재현의 제자가 바로 이색인데요. 이재이 바로 성균관에서 고려의 성균관에서 바로 젊은이들한테 성리학을 열심히 가르치게 되는데 아, 그 젊은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신진사대부가 이성계와 연합하면서 조선을 공혹하면서 바로 이 신진사대부의 학문인 성리학은 조선의 기본 사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선의 기본 학문이 바로 다름 아닌 성리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조선항조 500년 동안 이 국민들의 관념을 지배한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 된다. 그런데 그 성리학이 바로 원간섭기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말기로 가면서 말기로 가면서 성리학은 더더욱 이것이 발전하게 되고 결국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조선을 공혹하면서 조선의 기본 사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학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관학과 사학을 한번 우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교육, 사교육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네, 이때에도 그런 공교육, 사교육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관학이 바로 공교육이고요. 네, 공교육이고 공교육, 관학이 공교육 그리고 사학은 네, 사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학원, 학원 교육 네, 자, 그래서 이때에도 이때에도 공교육, 사교육이 있었는데 바로 관학과 사학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공교육의 가장 중심이 된 학교는 아, 바로 다름 아닌 네, 고려의 최고의 대학, 네,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균관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은 네, 국자감이라고는 써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학원이 굉장히 개경에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학원을 이제 사학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도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생도, 학도 할 때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생이라는 뜻인데 그냥, 네, 학원, 그러니까 학교를 사립학교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요한 12개의 학교가 바로 네, 아, 바로 사학 12도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학 12도하고 국자감 가운데에서 누가 과거시험에서 좀 더 많이 합격을 하냐면요. 바로 사학 12도가 그냥, 그냥 압권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학원을 만든 만든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시험 출제자들이 퇴직을 한 다음에 개경에서 학원을 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만 쪽집게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시험에서 좀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게 바로 이쪽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공교육 살리기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네, 관악진흥책이 참 네, 적극적으로 네, 왕마다 적극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종 때의 칠제와 또 장학재단인 네, 양학 양현고 양현고와 같은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악진흥책 공교육 살리기 정책으로서 이때 등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역사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설명드렸었죠? 네, 삼국사기 고려인종 때 바로 이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책임자가 되어서 바로 국가가 네, 주도해서 역사서를 만들었는데요. 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왕은 인종 때예요. 인종 때 네, 자, 그리고 또 여러 역사서가 나오는데요. 이 역사서를 일단 여러분 이해하실 때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냐면요. 그 역사서가 대체로 뭔가 그냥 한마디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뭐 길게 여러분들이 뭐 강의할 게 결코 아니니까 네, 아, 그냥 그거 해동, 고승전 그러면 아, 우리나라 고승, 전기 이 정도면 여러분 아주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어떤 역사서들의 또는 문헌들의 이 정체와 그게 무엇인지 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역사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 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훌륭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해동, 고승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동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높은 승려의 전기예요. 네, 일종의 위인전 승려, 위인전 승려들의 전기가 바로 고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왕편은 동명왕 동명성왕이라고 하죠. 바로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 네, 고주몽의 이 일대기를 그린 영웅적 서사시 네, 운율입니다. 운율에 맞춰가지고 네, 시로 네, 지었는데요. 이거를 바로 동명왕편이라고 하고 그리고 삼국유산은 바로 불교설화 네, 승려가 지었어요. 그래서 불교설화가 아주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는 아주 멋진 책이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우리 단군의 건국신화가 또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제왕운기는 왕입니다. 왕. 우리나라 왕. 단군부터 시작해서 당시 충렬왕까지의 네, 모든 우리나라 왕의 그런 어떤 업적을 왕의 활동을 운율로서 네, 운율 운율에 맞춰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산문이 아니라 운율이라는 거죠. 뭐 했네, 뭐 했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율으로서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각의 네, 저자가 누구냐. 네,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세요. 해동, 고승전, 각훈, 승려입니다. 네, 그리고 동명왕편, 이규보, 그리고 이련스님이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유가 제왕운기를 썼다. 네, 이 정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 교선통합의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교선통합은 무슨 말이냐. 교종과 선종을 말해요. 교종과 선종.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종파를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라 그랬었죠? 교종과 선종은 모두 바로 해탈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 같다. 그런데 교종과 선종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 해탈로 가는 방법의 차이라 그랬었죠? 교종은 이렇게 해탈로 가자. 라고 하고 선종은 아, 이렇게 해탈로 가자.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교종이 강조하는 해탈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공부죠? 공부. 바로 경전연구 아니겠습니까? 네, 교종은 경전연구. 경전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즉, 불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해탈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선종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참선을 강조하죠. 참선을 참선이 해탈로 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선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참선을 주장하는 선종은 그를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 선종은 대체로 피지배계층 지배층으로부터 지배계급으로부터 계속 탄압받고 억눌려있는 그러한 일반 백성이 믿기가 좋은 그러한 종파가 되겠고요. 그리고 교종은 불경을 읽어야 되니까 읽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불경은 한문인데 아주 어려운 한문입니다. 그래서 불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참뜻을 음미하려면 한문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과 아주 오랫동안 단연간의 그런 어떤 각고의 한문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했겠죠. 당연히 여러분 피지배층일까요? 지배층일까요? 교종은 지배층의 지배계급의 종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계사에서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동서를 막론하고 사이가 좋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배계급이 뭐 하라그러면 피지배계급 와! 하면서 지배계급이 탄압하면 계속 탄압해주세요. 여러분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세계사에서 언제나 경쟁 갈등관계였기 때문에 교종을 믿는 사람들과 선종을 믿는 사람들은 신도가 적대적이에요. 아! 그러므로 교종과 선종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늘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바로 대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어떤 발전의 가능성을 막는 그런 어떤 저해 요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고려시대의 고승들은 고승들은 바로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나온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네, 교관겸수가 있고 정예상수가 있는데 교우는 바로 교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은 네, 선종을 말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종과 선종을 겸하여 수행하자 그러니까 합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정예상수 역시 같은 말입니다. 네, 정은 바로 선종을 말하고요. 선종을 말하고 혜예가 교종을 말합니다. 선종과 교종을 쌍으로 수행하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모두 다 합치자라는 건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가 다르죠. 이쪽은 교종이 먼저 이쪽은 선종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요. 일한전이라 그럽니까? 한일전이라 그럽니까? 당연히 한일전이라 그러죠. 일한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것처럼 네, 교관겸수 네, 양쪽을 다 합치자 모두 다 중시하는 건데 이 중에서 뭐를 더 중시했다? 교종을 좀 더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상수는 바로 선종을 보다도 중시했다라는 거죠. 이쪽의 교관겸수는 교종의 승려가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합치려고 했던 거고요. 그때 나온 용어고 그리고 이쪽의 정의상수는 선종의 승려가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선종과 합치려고 했었던 바로 그 교선통합운동 때 나온 용어가 바로 정의상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굴까요? 교관겸수는 의천 정의상수는 진울이다라는 겁니다. 의천은 교종의 승려고 그리고 진울은 선종 승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하니까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대표적인 승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천과 진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 분씩 우리 따로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불교는 통일신라의 불교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천 진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지문의 원효대서 통일신라의 원효대서나 또 의상대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통일신라의 불교와 고려의 불교는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불교 의천하고 진울만 보지 마시고 의상하고 그리고 네, 원효도 같이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앞쪽 앞쪽의 책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럼 먼저 대각국사 의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관겸수 우리 방금 한 거고 네, 의천은 중국에서 천태종을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해동천태종을 처음으로 개창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대장경을 공부를 했는데요. 대장경은 불경전집이죠. 불경전집 그런데 이 불경이 정말로 문장이 난해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고승이 아, 이 불경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쉽게 그 불경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해설 그 불경을 쉽게 설명을 해준 불경 해설서 불경 해석서가 오히려 더 중요한 책이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불경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해석서가 막 천개가 천여종이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불경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경 주석서가 굉장히 이 당시에 많았는데 이것에 불경 주석서의 전집을 또 의천이 편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교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속장경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경 전집인 초조 대장경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전집이 만들어져서 초조 대장경 다음에 대장경이다 라고 해서 속장경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장이 맞는 말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신 분이 의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진울 정해상수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진울은 선종 승려로서 이 도노가 그 선종의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오는 깨달음. 바로 해탈의 깨달음이죠. 이거는 어떻게 오느냐 라고 한다면 돈 갑자기 서프라이즈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온대요. 갑자기 온대요. 네. 그래서 내가 참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이 화살이 이렇게 번개처럼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면서 나의 내가 깨달음을 탁 얻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도노입니다. 그런데 도노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서 나한테 잘못된 습관이 내 몸에 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탈을 바로 딱 했다 라고 해서 그 순간 바로 훌륭한 보살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탈 이후에 점진적인 수양을 그 다음에 계속해야만 된다. 라고 바로 진울이 강조를 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노 점수라고 해요. 깨달음은 갑자기 그리고 그 이후에 점진적인 수양이 또 계속 계속 병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지속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사운동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라고 하는 거는 회사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모임이란 뜻인데 당연히 불교와 관련된 거니까 신앙 불교공동체입니다. 네, 신앙공동체 신앙공동체를 결 신앙공동체를 결성하는 운동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결사운동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성된 신앙공동체를 결사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당시 불교는 진정으로 불교의 길을 가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물론 네, 당시 불교가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네, 그리고 돈을 벌려고 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불교의 타락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울은 아, 이것이 진정한 불교의 길이냐 그러면서 아, 진정으로 네, 수양만 하는 세속적인 어떤 그 탐욕이나 세속적인 어떤 권력 그런 걸 모두 버리고 모두 버리고 오직 불자의 길만을 가자 오직 불교의 진정한 어떤 그 수양의 길만을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승려들이 여기에 찬동하면서 아, 진울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 결사운동에 참여를 네,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울이 만든 그, 네 그 결사운동의 그 결정체가 바로 다름 아닌 수선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그 신앙공동체 운동을 했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함께 했느냐 책 읽고 불경을 열심히 읽고 선수행 뭐 당연히 당연히 선수행 하겠죠. 그리고 당시 불국은 타락해서 일 안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고된 노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신앙공동체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울의 수선사결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수선사결사 네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진울의 제자인 희심은 또 어떤 학서를 내놨냐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유불일치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유교와 불교는 일치된다 라는 말이에요. 희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교와 불교는 양쪽 다 바로 인격수양 심성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바로 유불일치설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불교국가 내에서 불교국가 안에서 바로 유교와 불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이후에 성리학이 들어올 때 성리학 수용에 네 어떤 사상적인 성리학을 환영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사상적인 토대가 당연히 마련이 되었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다음 결사운동을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승려분 이름이에요. 네, 요세 뭐해? 그게 아니고요. 네, 요세 백년결사가 아니라 바로 요세 원료국사 요세 스님께서 바로 백년결사라고 하는 결사운동을 또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네, 이 백년결사의 백년결사는 법화신앙이 이제 중심사상인데요. 이 법화신앙은 참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 매일같이 나의 잘못을 참회해요. 그래서 낮에는 법화경 법화신앙의 중심이 되는 네, 불경인 법화경 아, 이것이 또 천태종의 네, 불교 경전이기도 합니다. 법화경을 낮에는 열심히 읽고 네, 그리고 밤에는 나의 그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 참회하는 그런 참회를 하는 그런 어떤 네, 순수한 신앙공동체 운동을 또 전개를 했는데 바로 요새 이런 신앙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 백년결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불경전집 대장경 봤습니다. 우리 아, 그런데 또 나왔네요. 네, 거란이 침입을 해왔을 때 이제 거란 이 북방 유목민족을 바로 부처님의 힘으로 불력으로 이들을 물리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으로 제조했다. 최초로 제조한 대장경이다. 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초조 대장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의천이 주석서 전집 주석서 전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교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속장경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네, 그리고 이 초조 대장경과 교장이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요. 둘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진다라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소실, 연소됐다, 불탔다 할 때 소자예요. 네, 불사를 소자. 소실, 그래서 불타서 잃어버렸다, 없어졌다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 다 없어지니까 당시 불교국가인 이런 고려의 국민들이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대몽항쟁기의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 이 몽골을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이 이들을 물리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기원에서 다시 다시 제조했습니다. 초조 대장경이 불탔으니까 다시 대장경을 제조해서 얘를 제조 대장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조 대장경은 목판이 팔만 판이 넘어요. 그래서 제조 대장경의 별명은 팔만대장경이라는 겁니다. 글자가 팔만자라는 게 아니라요. 목판이 목판이 팔만 판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팔만대장경은 남아있죠? 네. 그래서 유네스코 지정 기록유산 세계 기록유산으로 현재 등재가 되어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모두 목판이라는 거예요. 대량 인쇄를 위해서 목판으로 만들었다. 이 둘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 둘은 몽골이 침입할 때 없어지고 제조대장경은 있다라는 거죠. 합천해인사에 지금 보관되고 있죠? 합천해인사에 이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 건물은 건축물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장경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건축물은 15세기 조선시대의 15세기 건축물인데요. 그 장경판전은 그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 건물은 문화유산이고 그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목판은 기록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목판이 최초는 아니죠. 최초의 목판 인쇄본은 여러분 뭐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도 우리가 한 번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볼까요? 뜨!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바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직지심체요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발견됐죠? 그렇죠? 불국사에 석가탑 삼청석탑 속에 있었잖아요. 이것이 아 그래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바로 텅의신라 네. 불국사가 조성될 당시에 경덕왕 때 경덕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직지심체요절은 1477년 고려우왕 때입니다. 네. 고려 거의 망할 때 무렵에 네. 청주흥덕사에서 바로 간행이 되었지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네. 유네스코 지정 네. 세계기록유산이다. 라고 네. 요것도 좀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 네. 의서 네. 네. 의학서적은 바로 향약 구급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급은 응급처치라는 뜻이에요. 방은 처방전이라는 뜻이고요. 처방. 응급처치의 처방. 네. 어떤 약을 가지고서? 중국약? 아니다. 라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의 약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에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안에서 자생하는 약초를 가지고서 네. 뭐 실신한 사람이라든지 아무튼 응급처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향약 구급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몽항쟁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바로 대몽항쟁기에 바로 강화도에서 만든 게 바로 향약 구급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을 가능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대장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대장도감에서 바로 향약 구급방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네. 화약 네. 자 여러분 화약하면 최무선이죠? 자 최무선이 자 이것을 제조하는 방법을 터드겠다. 여러분 답이 있네요. 네. 네. 화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정말 간신히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아 그래서 바로 네. 고려조정에 건의해가지고 제가 이제 화약을 만들 줄 압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약을 대포를 화약과 대포를 대량 생산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화약과 대포를 대량 생산하는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대포를 가지고서 바로 아주 큰 승리 우리나라의 고려를 쳐들어온 바로 이들을 아주 크게 물리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네. 지금의 군산이에요. 군산. 전북 군산. 누구를 물리쳤을까요? 자 여러분 자 빈칸 한 번 넣어보십시오. 뚜뚜뚜 뚜뚜 뚜 화약 네. 뭐 이건 나도 알아. 뭐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바로 화통도감을 설치한다. 그래서 진포대첩 이 진포대첩으로 네. 이때 우리를 약탈하기 위해서 500척이나 네. 대함대가 쳐들어왔었대요. 그래서 진포대첩의 이 500척이 모두 다 정박해 있을 때 바로 바로 우리 고려함대가 바로 이 배드레한테 대포를 그냥 쏴버린 거죠. 그래서 활활 탑니다. 네. 그 함대가요. 자, 누구를? 그렇죠. 왜구를 물리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자, 건축도 우리 조금 좀 봐줘야 될 것 같네요. 네. 건축양식. 네. 유행을 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어떤 양식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고려 후기로 가면 다포 양식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자,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그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네. 고려 고려시대에 멋진 건축물 하나를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이 무거운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이렇게 있겠죠. 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요. 이 지붕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이 지붕을 지붕의 무게를 바로 기둥에 연결을 해주는 이런 어떤 네. 이음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이음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자, 이 부분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공포라고 해요.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연결해주는 네. 기둥에 전달을 하는 네. 이러한 어떤 이음새 부분을 공포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둥마다 기둥마다 공포가 있죠.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둥의 기둥의 중심에 기둥 주자예요. 기둥의 중심에 바로 포 공포입니다. 공포가 있다라고 해서 기둥 하나하나마다 공포가 하나씩 있는 바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자, 이러한 양식이 바로 주심포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포는 지붕의 무게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 실질적인 네. 그런 어떤 기능도 있지만은 이 자체가 매우 아름다워요. 이 공포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짜 공포도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자, 이러한 양식은 고려 후기에 나타나게 됐는데 보시면 여러분 이 공포가 이제는 기둥의 숫자보다 많아졌죠. 그래서 많은 공포를 가진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면 다포 양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처음에는 고려 전기에는 주심포 양식이었는데 아, 이것이 다포 양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일단 그림은 지우겠어요. 네. 그림은 지우고 네. 그 주심포 양식의 고려 건축물과 다포 양식의 건축물이 또 몇 개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네. 고려 전기 고려 전기는 주가 주가 바로 주심포 양식이에요. 세 개. 네. 전주, 봉부수 자, 그 다음에 다포 양식 고려 후기에 다 이게 바로 네. 다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후다성 네.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보고 계시죠? 같이 보세요. 네.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자, 그리고 충남예산의 부석사 무량수전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석사는 경북 영주에 있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충남예산이 바로 수덕사예요. 네. 수덕사 대웅전 충남예산의 네. 수덕사 대웅전 자, 이렇게 세 개의 건축물이 바로 주심포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포 양식 네. 다포 양식은 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 이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네. 다포 양식이 되겠고요. 당연히 고려 후기니까요. 이러한 다포 양식이 조선의 건축 양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세 개의 건축물은 아, 물론 네. 고려 전기의 건축양식인 주심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시기가 고려 전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후기에 건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얘들은 건축이 된 시기는 건축이 된 시기는 고려 후기고요. 고려 후기에 복고풍으로 지은 거다라는 거예요. 고려 후기에 그래서 고려 후기에 건축이 된 고려 전기의 건축양식을 가진 고려 후기의 건축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고풍으로 지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고려 전기의 건축물은 없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우리 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바로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려 후기의 건축 고려 전기의 건축양식으로 지은 고려 후기의 건축물이다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석산 무량수전은 또 기둥이 배흘림기둥이라고 해가지고 기둥이 요렇게 네.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조금 과장했어요. 정말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런 기둥의 모습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건물을 안정감있게 보이게 합니다. 네. 그래서 배흘림기둥 부석산 무량수전 요것도 같이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부석산 무량수전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멋진 부석사 소조 소조 흙으로 흙으로 빚은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도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건축양식도 봤고 자 이번에는 네. 석탑입니다. 네. 통일신라의 석탑은 뭐니뭐니뭐니 3층 석탑이죠. 아 그런데 고려시대가 되면 이 층이 많아져요. 다층 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통일신라의 3층 석탑은 이 지붕이 각각의 층이 사각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이 사각형이 이제 팔각형과 같은 이런 다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다각다층탑으로 바뀐다라는 거하고 자 다음 네. 또 그런 게 또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석탑들이 바로 다각다층탑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 불상을 보시면 통일신라의 불상은 석굴암의 본존 불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한 인체비례 그리고 균형감각이 아주 균형이 딱 맞는 그런 어떤 인체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그런 어떤 불상을 만든 게 기본이었는데 고려시대로 가면 바로 불균형 즉 형식 형식을 초월한 어떤 파격 파격적인 어떤 자유분방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파격미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세계는 불균형한 그런 어떤 파격적인 자유분방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불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주 부석사 소저 아미타 여려자상 요거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비례와 균형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볼까요? 이미 한번 공부했어요. 자 외우셨습니까 여러분? 자 한 번만 더 순상 분순청 순상 분순청 이렇게 외워보세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이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유행한 자기의 유행을 제가 다섯 글자로 만들었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순청자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로 그리고 순백자 정화백자로 발전한다 라는 거 네 자 이렇죠 여러분 고려하면 청자고 조선하면 백자 아니겠어요? 고려청자 조선백자 그러니까 이쪽은 청자 이쪽은 백자라는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순청자 아무런 무늬 없는 오직 비치색의 그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색깔 하나로 그냥 승부해버리는 청자 그런데 여기에 상감기법으로 아름다운 무늬까지 집어넣은 더더욱 아름다운 상감청자 순청자는 그래서 고려중기 대체로 상감청자는 무신집권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보통 여말선초 그러죠 고려말 조선초 이때 과도기의 분청사기 청자에다가 하얀 하얀 분장을 한 하얀 분칠을 한 그러니까 표면은 하얀색이고 속은 속은 청자죠 속은 바로 청자의 색깔을 가지는 그러한 분청사기가 유행을 하다가 아 그럴 바에는 속도 하얘야지 라고 하면서 조선시대는 그냥 백자로 가잖아요 백자로 처음에는 순백자는 조선전기에 요거는 조선전기입니다 조선전기에 역시 또 아무런 무늬가 없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그 흰색 흰색 하나만 가지는 그런 어떤 순백자가 유행을 하다가 이것이 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그 순백자의 그 표면에 파란색의 물감으로 파란 네 푸른색의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백자를 뭐라고 하냐면 청와백자라고 부르게 되지요 네 자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요렇게 순상분순청 순상분순청 요렇게 정리해 주신다면은 뭐 고려의 자기건 조선의 자기건 네 이제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순상분순청 네 잘 네 기억이 되십니까 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문화 하려고만 하면 제대로 하려고만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내용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것을 중심으로 복습하시고 복습하실 때 당연히 책으로 하시죠 네 그 책을 보시면서 또 노란 형광칠이 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신다면은 일단 네 시험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고려를 마치고 우리 다음 강의인 네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조선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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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